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해당 강의에서 취약점 분석을 진행할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마 제가 DBA 버전2라는 앱을 설치한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앱을 설치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진짜 실무에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거의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사용될 앱은 DBA 버전2라는 앱이고요. 이 DBA 같은 경우는 여기 DEM, 버너브, iOS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DBA라는 앱은 모바일 전문가나 저희 팬테스터 모바일 전문가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환경에서 저희 iOS 취약점 분석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플랫폼입니다. 사실 이 DBA라는 플랫폼 말고도 아이고트라는 것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 이제 DBA라는 좋은 플랫폼을 가져와 봤고요. 해당 플랫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iOS 개발에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소스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시큐어 코딩이나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버전은 이제 Swift하고 Object C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강의에서 다룰 버전은 Swift 최신 버전을 다룰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wift로 구성된 앱이 모두 다 Swift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Objective, Object라고 썼네요. Objective입니다. Objective C로 구성된 앱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같이 이제 두 개 다 이제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DBA라는 앱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bjective C에 관련된 코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Swift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하나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하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토끼를 좀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앱은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죠. 이 링크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앱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제 GitHub 또 링크도 걸려 있습니다. 한번 해당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면 여기 보는, 보시는 화면처럼 나오고요. 앱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보면은 이제 목차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목차도 한번씩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어바웃 누르면은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내려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마우스 휠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어바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DBA 버전2가 있고 DBA가 있습니다. 네, 그냥 DBA는 Objective-C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버전2는 Swift 4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취약점들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 거의 16가지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Get Started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거 배울 수 있는 네, 이런 단계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네, 이 자료들이 네, 좋은 자료도 물론 있습니다. 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버전이 좀 낮다 보니까 현재 iOS 12 버전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들도 좀 꽤 있고요. 어, 하지만 좀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내리면은 네, 거의 한 46가지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현재 뭐 트레이닝 관련해서 네, 자료도 나와 있고요. 이게 아마 네, 유료 트레이닝일 거예요. 아마 돈을 좀 주고 들어야 되는 트레이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솔루션이 이 페이지 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따로 뭐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또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살펴본 링크하고 그 어바웃 쪽에서 살펴본 링크하고 거의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이 Swift 버전을 들어가 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Here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BA 버전 2의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ipa라고 되어 있죠. 혹시라도 이제 코드까지 좀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DBA 버전 2라는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제 Swift로 작성된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도 한번 뜯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저희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이것까지 다루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 진단하는 것부터 해서 진단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DBA 버전 2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취약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번호가 매겨져 있네요. 네, 거의 15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앱을 설치해 보시면은 아마 16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여기 16번이 좀 빠졌는데 네, 이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이 진단을 하고 있을 때는 이 CDI 임팩터라는 도우가 무슨 X코드 에러가 뜨면서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2019년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부터 사용이 안 됐었는데 이 CDI 임팩터라는 개발자라는 개발해 주신 분이 이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신혼여행인가 좀 가셔가지고 늦어도 12월 말에는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을 때가 20년도 4월 말 정도 돼가거든요. 네, 이때까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uTools라는 도구 있죠. 그 도구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3uTools에서 이제 앱 싱크를 또 다운받고요. 앱 싱크는 저희 CDI를 통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운을 받고 이제 3uTools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제가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저희가 설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이거 다운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클론 월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칩이라고 해서 해당 파일을 이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은 여기 Swift IPA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 가지고 한번 설치하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압축을 해제하면은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네 이제 IPA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3uTools를 다들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 앱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설치한 앱이 두 가지가 있죠. dbr라는 앱이랑 캐치 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설치를 해제하고요. 다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이 임포트 네 인스톨 IPA 파일 버튼을 눌러서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으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현재 설치가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리얼타임 스크린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위에 설치가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다들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누르면은 현재 실행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현재 시스템 이름이 다윈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제 거 아이폰 이름이고요. 네 릴리즈 버전이 나타나 있고요. 뭐 기타 이것저것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보들은 현재 아이폰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지금 이 앱이 실행되었을 때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한 정보도 있네요. 네 물론 이 정보들도 여기 이제 도움이 되지만 네 저희는 현재 이거는 뭐 따로 살펴보진 않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어 여기 햄버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짝대기 3개 있죠. 네 이런 걸 좀 디자이너 분들이 햄버거 버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취약점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로컬 데이터 스토리지 제일 브레이크 디텍션 네 익세시브 퍼미션 그리고 뭐 런타임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네 로컬 데이터 스토리지 하나의 취약점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죠. 피 리스트 무슨 유저 디폴트 키체인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리고 코어 데이터 웹킷 캐싱 해서 엄청 많습니다. 네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취약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전에 나갔을 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취약점 목록이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든 취약점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해당 앱이 이제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나온 앱이긴 한데 작동이 좀 안되는 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취약점까지는 현재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다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한 앱들은 이제 취약점들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취약점을 다루느냐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취약점들이 있죠. 이 해당 취약점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데이터 스토리지 여기 옆에다가 제가 한글로도 작성해 놨는데 내부 데이터 저장소 탈옥 탐지나 지나친 권한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런타임 조작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제 터치 페이스 아이디 위에 사실 이 부분도 진단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게 탈옥이 되었을 때 이런 취약한 목록이 좀 나왔을 때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넣어놨구요. 실제로 이제 터치나 아니면은 페이스 아이디를 우회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좀 유명한 메신저들 있죠. 그 메신저나 아니면은 뭐 기타 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는 모든 앱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취약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런 기능이구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탈옥이 되었을 때만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드롭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cv로 해서 이제 평가된 게 있는데 해당 취약점도 이렇게 터치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취약점으로 제보를 어떤 분이 했는데 이제 드롭박스에서는 해당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탈옥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취약점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과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탈옥을 해서 이런 위험한 취약점에 노출이 될 경우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타 취약점 쪽에다가 좀 넣어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시간쯤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무슨 부채널 데이터 유출 ipc 문제 맵뷰 문제 뭐 이렇게 다양한 취약점 이름들이 있어요.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여기 있는 취약점들만 할 줄 아시면은 네 제가 이 표시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할 줄 아시면은 최소 기초 저희 기초 단계는 끝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취약점들을 토대로 아마 많은 우회 기법들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뭐 기타 또 꼭 기술들이 있겠죠. 이 취약점 말고도 또 다른 여러 또 취약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곁들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급 뭐 고급 뭐 이렇게 좀 아주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는 이 취약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름만 들었을 때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는데 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반복 학습이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중간에 이해가 안되더라도 뭐 한 사이클 정도는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몇 번씩 이제 반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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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